솔라시도 솔라시도 와우 안녕하세요 솔라시도 솔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독일에 공연을 하러 가는 날인데요 지금은 아침이고 공항 가는 길입니다 공항을 정말 정말 오랜만에 가보는 것 같아요 브이로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떠나볼게요 지금 비행기를 탔습니다 은별씨 인사좀 부탁드릴게요 은별이다 이제 몇시가 걸리지?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곧 출발을 해요 우와 와 맛있지? 진짜 맛있어요 짜증나 신혼부부 자리 같아요 평화시던데? 아니요 맛있지? 맛있다 저는 하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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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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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숙소 도착. 지금 몇 시죠? 9시요. 9시에 리허설을 하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그쵸, 은별씨? 네. 여기 지금 독일이 백야현상 때문에 10시 정도까지는 좀 밝대요. 지금 약간 5시라는 기분이에요. 네, 보여드릴게요. 지금 9시거든요? 밤 9시. 설마 아침 9시일까? 밤 9시인데 이게 실제로 밝아 보이나요? 실제로 보면 더 밝아요. 여기 신혼부부 별이와 제가 잘 공안이고요.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. 제가 뉴질랜드에서 별이 빛나는 밤 찍는데 우리가 스케줄 어때요? 그랬는데 아니, 어차피 해지면 못 찍어. 해지면 못 찍어 했는데 해가 안 줘. 진짜 소름. 약간 BGM 깔고 약간 이렇게 보면 10살 제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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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이 맑았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독일 미쳤다. 오늘 공연이 시작되는 날입니다.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너무 일찍 일어나서 지금 조식을 먹고 왔어요. 독일 스멜 독스 별이랑 잠시 잠시 나왔습니다. 광장인가봐요. 날씨가 너무 좋지 않나요? 문별씨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? 파란 하늘 전 지금 솔라언니가 핸드폰 케이스 사준다고 해서 가고 있어요. 무슨 소리야? 아까는 그런 말 안 했잖아. 거기에 핸드폰 케이스가 있냐고 있어.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품 매장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. 묘하네. 여기가 위공에 있는 거 아니야? 어 잠깐만요. 내비를 좀 봐야되서 좀 끊을게요. 인상 튀자. 썸블러스? 어. 둘 셋. 둘 셋. 둘 셋. 됐어. 가자. 감사합니다. 일단은 그 첫번째 저 방울이시가 무슨 분이 왔어? 무슨 분이 왔어? 아 내가 근데 톡톡 말렸는데 그거 왜 이러나? 응. 이제 곧 마마무 무대가 시작되니까 잘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이사 오늘의 이사 오늘은 약간 베핑 베핑용이에요. 베핑용 오늘 여기 독일에 6만명이 모였대요. 분위기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. 너무 설레고 떨립니다. 잘 안 보겠습니다. 자 무대하기 전에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일단 자연스러웠죠? 3년만에 금지 금지 5만번에 근데 내가 아까 심장 심장 터지는 줄 그랬더니 심장이 왜 터져? 이랬잖아. 나는 갑자기 심장 아 심장 터지는 줄 했어. 심장이 느닷없이 왜 서로 갑자기 왜 심장이 갑자기 왜 터지지 가만히 있는 심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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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의상 포인트가 뭔가요? 저의 약간 이것도 이 슬리퍼인가요? 아 알아두세요 혹시 이거 편의점에서 산거에요? 어디서 산거에요? 그곳에서 왜냐면 이게 약간 삼선이 원래 우리가 알던 삼선 느낌이 아니야 핏이 좀 다르지 어 핏이 좀 달라 여기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신었던 삼선 느낌이 아니야 은은한 디테일이 다르다 살짝 저렴한 느낌 뭐? 어? 근데 얼마 정도 써야 돼요? 이거 유튜브에 나와도 돼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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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가나요? 네 심장이 너무 떨려요 여러분 여러분 잘 할 수 있겠죠? 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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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공연이 오늘 이틀 공연인데요 첫날 공연이 끝났습니다 네 하는 하하하하 사장을 일단 좀 지우고 가려고 나가는길의 1분이 많이 계셔 가지고 어 길이 폐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doğru요 사짱을 좀 지우고 합니다 !! peoples 불만 그 이제 공연이 시작됩니다. 어? 뭐야 다 갔네? 금세 내려요.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. 대기실에서 오프닝에 있어서 기다려야 돼요. 아 근데 진짜 첫 장 나갔는데? 소리 안 들려. 사랑해. 이제 무대가 끝났습니다. 오늘 이틀째 공연이 끝나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오늘 지금 바로 돌아가요. 너무 짧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진짜 생각보다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서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놀래기도 하고 재밌었어요. 또 이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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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기가 저쪽처럼 참دة. 운이 뭐야? 연어를?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. 너무 아쉬운데 지금 공항에서 요거트도 먹고 과일도 먹고 회의기 사러 가보려고 합니다. 오늘 저의 브이로그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제 떠날게요 안녕 안녕 갈게요 안녕 보라 가는 모습 담아야지 가 그러니까 빨리 가 원점 원점 다 여기까지만 갈건데 나를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자 레디 고 액션 이제 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형이 형인데 형이라고 해 친구 안되겠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연기하는 겁니다 아직 10분 정도 남았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 아멘 곁 가 사